안녕하세요 이드입니다. 오늘은 다른 그림 찾기를 해볼거에요. 쉬는 시간에 귀여운 고양이 이드와 함께 두뇌운동하시고 치매 예방하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게임 시작! 30초 남았어요. 10초 남았어요. 첫번째 문제가 끝났어요. 이제 정답을 알아볼까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오메 Short? 오메 Short? 30초 남았어요 10초 남았어요 두 번째 문제가 끝났어요 이제 정답을 알아볼까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30초 남았어요 30초 남았어요 10초 남았어요 마지막 문제가 끝났어요 이제 정답을 알아볼까요? 준비한 문제는 어떠셨나요? 어려우셨다면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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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